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상관위가 또 속임수를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여러분들 2024년 총선은 투표지 분류기 이름 사용금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름 사용금지, QR코드 사용금지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가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없이 이름 치러지는 겁니다. 100명이 선거를 했는지, 사전투표에 참가했는지, 200명이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상관위 여러분들 또 속는 겁니다. 상관위는 평범한 악이 아닙니다. 상관위는 평범한 사악함이 아닙니다. 8번의 부정승거를 하고 발끝부터 여러분들 머리끝까지가 다 거짓말인 뭡니까? 그런 집단입니다. 나는 선관위가 여러분들 진심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 지난 3년 6개월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빠빠단 사전투표지, 신건달바 같은 사전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는 사전투표지, 상하여백이 다는 사전투표지, 인터넷 접근 불가능,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선관위에 나온 해명이라는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인 겁니다. 보통 악한 세력이 아닌 겁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악이고 본인들이 여러분들 2024년 총선만 여러분 넘기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을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연구직권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수개표를 가지고 협조를 한다? 천만입니다. 많은 이런 유튜브들에서 무슨 선관위가 투입개표를 하더라 항상 표면만 보니까 그렇게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전선거인 명부가 내년 총선을 하는데 이런 애들 쇼를 하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수개표보다 더 우선적으로 소란 피우지 말고 이런 시호하지 말고 수개표가 정답이다. 투표 장소에서 투표 시간 종로 후에 공개된 수개표로 진행해라. 전자개평이 믿을 수 없다. 지금 아마 선관위 척하고 국힘당사에 무슨 협의가 있는 모양인데 현재 개표 때 투표지 불기로 투표지를 분류한다면 심사 개수기로 다시 확인한다.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로 사람이 직접 투표를 확인한 수개표 절차를 거쳐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 개수기로 재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경우는 당일 투표지처럼 현장에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높고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강남구 여러분들 무슨 A동에 몇 명이 선거하는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뭡니까 부정이 안 일어나겠냐 이야기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수하기 전 개표 3원이 수작으로 전량 확인한 절차를 넣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사전투표 용지를 바코드로 포기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무슨 검토냐 당장 포기를 해야지. 바코드를 이용해야 되지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비밀투표가 없는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지금 십수년치지 않습니까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용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 usb 용해가 여러분들 조작값 입력하고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라니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 총선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더 높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에서 발표하고 실제와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쑤셔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7.49%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453표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더블당 후보인 진 교훈이 함께 다 대해줘서 압승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2024년 총선에 매우 높다. 그래서 당일 투표하는 것처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의 실물로 만들고 그것을 사전투표장에서 직접 뭡니까 당일투표처럼 사람이 오면 신분증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투표 뻥튀기를 막지 못하면 대패합니다. 사전투표율. 여러분 여러분 보셨겠지만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끝나던 10월 7일 날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 22.64%가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뻥튀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만 아는 겁니다. 조갑재는 선관위를 믿으라고 합니다. 내가 선관위를 어떻게 믿노 말한 것마다 도덕질을 하고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기준은 15.43%인데 7.49%를 뻥튀기 해가지고 22.96%라고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거기서 3만 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진교환님께 다 쏟아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선거가 2021 총선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존에 사용돼 왔던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훔치는 방식을 버리고 사전투표 부풀리기 뻥튀기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은 확 믿음이 안 가죠. 절박감도 없고 그래서 뭐 투개표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또 갈 겁니다. 바보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치도 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한 7.5%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 정도의 유령사전투표 자수를 만들고 비례대표를 합쳐가지고 214표 석 정도로 더불당이 승리한다. 설령 7.5%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5%만 조작하더라도 203석까지 220만 표를 확보해가지고 203석까지는 돌파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뭐냐 5%만 조작하더라도 탄핵 개은 다 더불당 단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7.5% 하면 329만 표 조작이고 213표 차지할 수 있고 사전투표율을 하면 선거인 수준으로 5% 조작하면 220만 표고 203석까지 할 수 있다. 세상에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없이 선거치료를 날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절대 이런 악은 평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관이라는 이런 사악함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운명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게 됐지만 단 한 번도 남조선 선관위가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사기였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조작이었습니다. 남조선 선관위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또 여러분들 뭡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다. 수개표를 하겠다. 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알아는 것보다 낫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맨 사람이 참여했는지를 당일 투표처럼 선거인 명부를 내놔라 이야기죠. 당일 투표에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는데 왜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거를 국민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없는 선거가 어떻게 여러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조갑재는 정부의 공적기관인 선관위를 믿어야 되고 선거 여러분들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언모론자다 이렇게 사람들을 조롱하고 피난하고 이렇게 했죠. 인간은 어떻게 믿습니까 조갑재조차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선관위를 어떻게 믿죠 선관위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인간을 보는 본질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이 본래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거짓말을 매번 해온 그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이란 조직은 이 나라가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그 조직 구성구원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뭡니까 감방을 가야 될 창원입니다. 법원의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존 명령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사람들이 했죠. 재건 표장에 여러분 등장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제가 모두 다 가짜인 걸로 여러분들 판명이 난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다 덮었지만 다 여러분들 그거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재건 표에 참여했던 대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나 여러분들 대법원 직원들이 다 알 겁니다. 부정선거를 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보수인 대법관들이 다 덮는 걸 봤을 겁니다. 저는 선거 문제를 마치 강 건너 불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 문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여러분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참정권이 박탈당하게 되면 그냥 국민들이 꼼짝없이 뭐죠 그냥 노예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약탈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거 부정이라고 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블당 중심의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계급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계급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인간이란 것이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 왜 하겠습니까?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념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지금 586 운동권 머릿속에 무슨 이념이 있겠습니까? 그냥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쳐먹는 겁니다. 해쳐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오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매번 선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오래 해먹으려면 그냥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냥 선거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옵제하게 되면 30년 40년 50년 100년 해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먹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대다수 국민들을 수탈이나 뭐죠? 그냥 통제의 대상으로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랫동안 해먹으려고 하니까 자유국가하고는 여러분들 호흡을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줄을 대 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무너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와해되는 겁니다. 와해되고 우리 여러분들 민족의 속성에는 북한을 보게 되면 아주 가혹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송재훈 교수가 인구의 절반이 조선사회에서 노비였고 그 노비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같은 동포를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은 그런 국가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섭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때를 밀고 목욕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DNA의 속성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이 나라에 뭐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개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담당 검사를 여러분들 탄핵을 하고 판사를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고 조선사람 여러분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북한을 보게 되면 운 좋게 여러분들 그동안 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그 털이 있었기 때문에 잠대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이런 선거일까 붕괴가 되면서 무너지게 되면 그 인간들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수탈로 가는 겁니다. 수탈로.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박살이 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한 30년 정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고 유학생수도 급감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그분이 저한테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성장률이 수년째 계속해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하해하는데 경제성장률은 곧바로 소득 여름 성장률인데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소수는 제외하겠지만 대부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지고 선거를 통해서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수탈하겠습니까? 완전히 옥죄겠죠. 옥죄해가지고 국민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것은 조선사람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례함과 저돌적인 것과 여러분들 안하무인과 그렇게 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산관위가 여러분 수개표를 한다는 것은 절대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게 본인들의 명줄인데 어떻게 협조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아우승하고 더 많이 시위를 하고 더 많이 외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사전특별제도 그대로 가면 2024년 총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요한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그냥 쇼입니다. 쇼. 아니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인요한이 뭐 어떻고 공천이 어떻고 그게 무슨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밀실에서 뭐죠? 그냥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득표수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신종선거사기수법이 여러분들 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신종선거사기수법은 그동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강력한 조작방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조작방법입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인 신종선거사기수법인 사전투표일 뻥튀기, 사전투표일 부풀리기를 통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그 방식은 제가 보기에도 감탄소를 정도로 위력적이고 그리고 그 방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은 불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조작사전투표 조작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선거부정수법 가운데 가장 결정판 최종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거사기 세력들이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절겨 사용했던 동일한 조작방법인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이른바 조작값 방식을 포기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신종사기수법을 선보인 것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신종사기수법이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저는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거사기 세력들이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2017년 대선 덕부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용했던 7번에 사용됐던 그런 선거 사전투표 조작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방법을 도입한 것은 그것이 정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 4월에 총선에서 조작에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은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뭘 사용할 건가 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했던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더불당은 수백년 수십년 갈 수 있습니다. 수백년 수십년 집권할 수 있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사전투표 조작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그 방법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 사용했으면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윤석열이란 대통령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에게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는 거의 악몽이고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얻은 겁니다. 어떻든 선거 사기방법은 불확실성이 없어야 된다. 사고가 터져서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안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율 부풀릭입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릭의 가장 여러분 기본 토대이자 바탕은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가 실물로 사전투표장의 비치대가 되고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을 확인당한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힘당이 대피하는 것은 자기들 문제니까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 부정 수령을 못 빠져나올 겁니다. 이번이 끝입니다. 2023년 총선은. 2024년 총선을 두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총선까지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을 못하면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대로 그냥 가는 거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